얼마나 걸리나요? 그것은 가능한가요? 계산서를 요청할게요. I'll ask for the bill. 차 한 잔 하실래요? 여기에 서명해 주세요. 택시를 불러 주세요. 택시를 불러 주세요. 언제 출발해야 하죠? 알람을 설정해 주세요. 알람을 설정해 주세요.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배터리가 다 됐어요. 배터리가 다 됐어요. 어떻게 지불하시겠어요? 어떻게 지불하시겠어요? 물품 반품이 가능한가요? 물품 반품이 가능한가요? 우산을 빌려 주세요. 우산을 빌려 주세요. 여기서 무슨 일을 하세요? 여기서 무슨 일을 하세요? 어떤 학교 다녀요? 어떤 학교 다녀요? 여기에 앉아도 되나요? 여기에 앉아도 되나요? 언제 결혼식이에요? 언제 결혼식이에요? 지금 몇 도예요? 지금 몇 도예요? 이 옷을 입어봐도 될까요? 이 옷을 입어봐도 될까요? 이 꽃을 포장해 주세요. 여기에 주차할 수 있나요? 여기에 주차할 수 있나요? 입장료는 얼마인가요? 입장료는 얼마인가요? 옷을 어디서 사셨어요? 옷을 어디서 사셨어요? 할인 코드가 있나요? 할인 코드가 있나요? 커피 좀 더 필요하세요? 커피 좀 더 필요하세요? 사무실은 몇 층에 있나요? 사무실은 몇 층에 있나요? 오늘 저녁 뭐 먹을까요? 오늘 저녁 뭐 먹을까요? 오늘 저녁 뭐 먹을까요? 집에 언제 도착할 수 있나요? 집에 언제 도착할 수 있나요? 예약을 변경하고 싶어요. 예약을 변경하고 싶어요. 날씨가 참 좋네요. 이 책을 빌려도 될까요? 이 책을 빌려도 될까요? 이 근처에 은행이 있나요? 이 근처에 은행이 있나요? 시내로 어떻게 가야 하죠? 시내로 어떻게 가야 하죠? 어떤 앱을 추천해요? 어떤 앱을 추천해요? 어떤 브랜드를 선호하세요? 어떤 브랜드를 선호하세요? 책을 어디서 구입할 수 있나요? 책을 어디서 구입할 수 있나요?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나요?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나요?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핸드폰 충전기를 빌려주세요. 핸드폰 충전기를 빌려주세요.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싶어요.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싶어요.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싶어요. 점심 식사로 뭐 먹을까요? 점심 식사로 뭐 먹을까요? 어떤 영화를 보고 싶으세요? 어떤 영화를 보고 싶으세요? 어떤 스포츠를 좋아하세요? 어떤 스포츠를 좋아하세요? 어떤 스포츠를 좋아하세요? 이번 주말에 뭐 할 거예요? 이번 주말에 뭐 할 거예요? 제 생일 파티에 오실래요? 제 생일 파티에 오실래요?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야 해요. I need to get off at the next stop.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야 해요. I need to get off at the next stop. 휴가 어디로 가실 거예요? Where are you going on vacation? 휴가 어디로 가실 거예요? Where are you going on vacation? 티켓은 어디에서 사야 하나요? Where can I buy tickets? 티켓은 어디에서 사야 하나요? Where can I buy tickets? 어떤 식당이 좋아요? What restaurant is good? 어떤 식당이 좋아요? What restaurant is good? 그 사람을 기다리게 해주세요. Please let that person wait. 그 사람을 기다리게 해주세요. Please let that person wait.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어요. I'm looking for a new job.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어요. I'm looking for a new job. 음악 볼륨을 줄여주세요. Please lower the music volume. 음악 볼륨을 줄여주세요. Please lower the music volume.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어요. I forgot my password.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어요. I forgot my password. 어떤 색깔을 좋아하세요? What color do you like? 어떤 색깔을 좋아하세요? What color do you like? 이 꽃 이름이 뭐예요? What is the name of this flower? 이 꽃 이름이 뭐예요? What is the name of this flower? 이 과일을 어떻게 먹나요? How do you eat this fruit? 이 과일을 어떻게 먹나요? How do you eat this fruit? 방이 얼마나 넓은가요? How spacious is the room? 방이 얼마나 넓은가요? How spacious is the room? 지금 어디에 계세요? Where are you now? 지금 어디에 계세요? Where are you now? 제가 준비한 음식 어때요? How is the food I prepared? 제가 준비한 음식 어때요? How is the food I prepared? 레시피를 알려주세요. Please share the recipe. 레시피를 알려주세요. Please share the recipe.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What should I wear? 시험 결과가 어땠어요? How were your exam results? 시험 결과가 어땠어요? How were your exam results? 이 메뉴에 뭐가 들어가 있나요? What's in this menu item? 이 메뉴에 뭐가 들어가 있나요? What's in this menu item? 동물원은 몇 시까지 열려 있나요? What time does the zoo close? 동물원은 몇 시까지 열려 있나요? What time does the zoo close? 여기에 금연구역이 있나요? Is there a non-smoking area here? 여기에 금연구역이 있나요? Is there a non-smoking area here? 언제 귀국할 예정이세요? When do you plan to return? 언제 귀국할 예정이세요? When do you plan to return? 기념품 가게는 어디에 있나요? Where is the souvenir shop? 기념품 가게는 어디에 있나요? Where is the souvenir shop? 부탁드린 거 기억하세요? Do you remember what I asked you? 부탁드린 거 기억하세요? Do you remember what I asked you? 어떤 음료를 원하세요? What kind of drink do you want? 어떤 음료를 원하세요? What kind of drink do you want? 영화관은 어디에 있나요? Where is the movie theater? 영화관은 어디에 있나요? Where is the movie theater? 이것을 선물로 주고 싶어요? I'd like to give this as a gift 이것을 선물로 주고 싶어요 I'd like to give this as a gift 카메라를 빌려 주시겠어요? Can you lend me your camera? 카메라를 빌려 주시겠어요? Can you lend me your camera? 우체국은 어떻게 가야 하죠? How do I get to the post office? 우체국은 어떻게 가야 하죠? How do I get to the post office? 이 편지를 어디에 보내야 하죠? Where should I send this letter? 이 편지를 어디에 보내야 하죠? Where should I send this letter? 제 친구를 소개해 드릴게요 Let me introduce you to my friend 제 친구를 소개해 드릴게요 Let me introduce you to my friend 주말 잘 보내셨나요? Did you have a good weekend? 주말 잘 보내셨나요? Did you have a good weekend? 여기서 택시를 탈 수 있나요? Can I catch a taxi here? 여기서 택시를 탈 수 있나요? Can I catch a taxi here? 일기예보를 확인했나요? Did you check the weather forecast? 일기예보를 확인했나요? Did you check the weather forecast? 면세점이 어디에 있나요? Where is the duty free shop? 면세점이 어디에 있나요? Where is the duty free shop? 어떤 차를 타고 오셨어요? What kind of car did you drive? 어떤 차를 타고 오셨어요? What kind of car did you drive?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세요 Please let me know your email address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세요 Please let me know your email address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시겠어요? Can you give me your phone number?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시겠어요? Can you give me your phone number? 약속 시간을 변경할 수 있나요? Can we change the appointment time? 약속 시간을 변경할 수 있나요? Can we change the appointment time?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아요? The weather is really nice today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아요 The weather is really nice today 점심에 뭐 먹고 싶어요? What do you want to eat for lunch? 점심에 뭐 먹고 싶어요? What do you want to eat for lunch? 지금 어떤 옷을 입고 계세요? What clothes are you wearing now? 지금 어떤 옷을 입고 계세요? What clothes are you wearing now? 주말에 무슨 일 있어요? What's happening this weekend? 주말에 무슨 일 있어요? What's happening this weekend? 어제 무슨 일이 있었나요? What happened yesterday? 어제 무슨 일이 있었나요? What happened yesterday?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What is your favorite food?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What is your favorite food? 오늘 무슨 계획이 있나요? What are your plans for today? 오늘 무슨 계획이 있나요? 어떤 음악을 듣고 있나요? What kind of music are you listening to? 어떤 음악을 듣고 있나요? What kind of music are you listening to? 오늘의 뉴스를 들으셨나요? Did you hear today's news? 오늘의 뉴스를 들으셨나요? Did you hear today's news?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What happened this week?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What happened this week? 오늘 뭐 해요? What are you doing today? 오늘 뭐 해요? What are you doing today? 좋아하는 취미가 있나요? Do you have a favorite hobby? 좋아하는 취미가 있나요? Do you have a favorite hobby? 오늘 저녁 뭐 먹을까요? What should we eat for dinner tonight? 오늘 저녁 뭐 먹을까요? What should we eat for dinner tonight? 어떤 책을 읽고 있나요? What book are you reading? 어떤 책을 읽고 있나요? What book are you reading? 오늘 무슨 운동을 했나요? What exercise did you do today? 오늘 무슨 운동을 했나요? What exercise did you do today? 어떤 영화를 보고 싶어요? What movie do you want to watch? 어떤 영화를 보고 싶어요? What movie do you want to watch? 지금 어디에 가고 있나요? Where are you going right now? 지금 어디에 가고 있나요? Where are you going right now? 오늘 아침에 뭐 먹었어요? What did you eat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뭐 먹었어요? What did you eat this morning? 어떤 동물이 제일 좋아요? What is your favorite animal? 어떤 동물이 제일 좋아요? What is your favorite animal?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언제인가요?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언제인가요? What is your favorite season?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언제인가요? What is your favorite season? 어떤 커피를 마시고 싶나요? What kind of coffee do you want to drink? 어떤 커피를 마시고 싶나요? What kind of coffee do you want to drink? 가장 좋아하는 배우는 누구인가요? 가장 좋아하는 배우는 누구인가요? Who is your favorite actor? 오늘 몇 시에 일어났어요? What time did you wake up today? 오늘 몇 시에 일어났어요? What time did you wake up today? 어떤 과일을 좋아하세요? What fruits do you like? 어떤 과일을 좋아하세요? What fruits do you like? 어떤 스포츠를 좋아하세요? What sports do you like? 어떤 스포츠를 좋아하세요? What sports do you like? 오늘 점심에 무엇을 드셨나요? What did you have for lunch today? 오늘 점심에 무엇을 드셨나요? What did you have for lunch today? 가장 좋아하는 가수는 누구인가요? Who is your favorite singer? 가장 좋아하는 가수는 누구인가요? Who is your favorite singer? 어떤 휴가를 꿈꾸세요? What kind of vacation do you dream of? 어떤 휴가를 꿈꾸세요? What kind of vacation do you dream of? 어떤 차를 가지고 싶어요? What kind of car do you want? 어떤 차를 가지고 싶어요? What kind of car do you want? 오늘 기분이 어때요? How do you feel today? 오늘 기분이 어때요? How do you feel today? 어떤 운동을 가장 좋아하세요? 어떤 운동을 가장 좋아하세요? What is your favorite exercise? 오늘 하루 어땠어요? How was your day today? 오늘 하루 어땠어요? How was your day today? 지금 기분이 어때요? How are you feeling right now? 지금 기분이 어때요? How are you feeling right now? 어떤 여행지가 가장 좋아요? What is your favorite travel destination? 어떤 여행지가 가장 좋아요? What is your favorite travel destination? 어떤 음료를 마시고 싶어요? 어떤 음료를 마시고 싶어요? What kind of drink do you want? 오늘 저녁에 어떤 계획이 있나요? What are your plans for tonight? 오늘 저녁에 어떤 계획이 있나요? What are your plans for tonight? 어떤 꽃을 좋아하세요? What kind of flowers do you like? 어떤 꽃을 좋아하세요? What kind of flowers do you like? 어떤 도시에 살고 싶어요? In which city would you like to live? 어떤 도시에 살고 싶어요? In which city would you like to live?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무엇인가요? What is your favorite subject?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무엇인가요? 어떤 앱을 가장 자주 사용하나요? What app do you use the most? 어떤 앱을 가장 자주 사용하나요? What app do you use the most? 오늘 무슨 일을 하셨나요? What did you do today? 오늘 무슨 일을 하셨나요? What did you do today? 어떤 음식을 만들고 싶어요? What kind of food do you want to cook? 어떤 음식을 만들고 싶어요? What kind of food do you want to cook? 오늘 밤에 무슨 계획이 있어요? What are your plans for tonight? 오늘 밤에 무슨 계획이 있어요? What are your plans for tonight? 어떤 작가의 책을 좋아하세요? 어떤 작가의 책을 좋아하세요? 어떤 스타일의 옷을 좋아하세요? 어떤 스타일의 옷을 좋아하세요? 어떤 스타일의 옷을 좋아하세요? 어떤 카페에 가장 자주 가세요? 어떤 카페에 가장 자주 가세요? 어떤 카페에 가장 자주 가세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 어떤 웹사이트를 자주 방문하나요? 어떤 웹사이트를 자주 방문하나요? 어떤 취미가 행복감을 줍니까? 어떤 취미가 행복감을 줍니까? 오늘의 영어 단어를 배웠어요? 오늘의 영어 단어를 배웠어요? 어떤 영어를 가장 좋아하세요? 어떤 영어를 가장 좋아하세요?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을 했나요?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을 했나요? 어떤 컬러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어떤 컬러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어떤 음식을 잘 만들 수 있어요? 어떤 음식을 잘 만들 수 있어요? 어떤 연예인을 가장 좋아하세요? 어떤 연예인을 가장 좋아하세요? 어떤 동네에서 살고 싶어요? 어떤 동네에서 살고 싶어요? 어떤 동네에서 살고 싶어요? 어떤 게임을 가장 좋아하세요? 어떤 게임을 가장 좋아하세요? 어떤 향수를 사용하고 있나요? 어떤 향수를 사용하고 있나요? 어떤 아이스크림 맛을 좋아하세요? 어떤 아이스크림 맛을 좋아하세요? 어떤 공원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어떤 공원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어떤 국가에 가고 싶어요? 어떤 국가에 가고 싶어요? 어떤 잡지를 가장 좋아하세요? 어떤 잡지를 가장 좋아하세요? 어떤 계절에 태어났어요? 어떤 계절에 태어났어요? 어떤 나라의 음식을 좋아하세요? 어떤 나라의 음식을 좋아하세요? 어떤 동물원을 방문했나요? 어떤 동물원을 방문했나요? 어떤 아침 식사를 좋아하세요? 어떤 식물을 가장 좋아하세요? 어떤 식물을 키우고 있나요? 어떤 식물을 키우고 있나요? 어떤 식물을 키우고 있나요? 어떤 악기를 다룰 수 있나요? 어떤 악기를 다룰 수 있나요? 어떤 축제를 참석하고 싶어요? 어떤 축제를 참석하고 싶어요? 어떤 요리책을 사용하고 있나요? 어떤 요리책을 사용하고 있나요? 어떤 작품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어떤 작품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어떤 차 종류를 좋아하세요? 어떤 차 종류를 좋아하세요? 오늘은 휴일이에요 오늘은 휴일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오늘 날씨 어때요? 오늘 날씨 어때요?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퇴근할 시간이다 퇴근할 시간이다 나중에 전화할게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지금 몇 시예요? 지금 몇 시예요? 기분이 어때요? How do you feel? 기분이 어때요? How do you feel? 이거 좋아해요? Do you like this? 이거 좋아해요? Do you like this? 오늘은 춥네요 It's cold today 오늘은 춥네요 It's cold today 맛있게 드세요 Enjoy your meal 맛있게 드세요 Enjoy your meal 친구를 만났어요 I met a friend 친구를 만났어요 I met a friend 밖에 비가 와요 It's raining outside 밖에 비가 와요 It's raining outside 얼마나 걸려요? 얼마나 걸려요? How long will it take? 얼마나 걸려요? How long will it take? 커피 좋아하세요? Do you like coffee? 커피 좋아하세요? Do you like coffee? 이게 뭐예요? What is this? 이게 뭐예요? What is this? 몇 살이세요? How old are you? 몇 살이세요? How old are you? 이거 싫어요 I don't like this 이거 싫어요 I don't like this 오늘은 덥네요 It's hot today 오늘은 덥네요 It's hot today 오늘 멋져요 You look great today 오늘 멋져요 You look great today 이거 선물해요 This is a gift 이거 선물해요 This is a gift 좋은 꿈 꾸세요 Sweet dreams 좋은 꿈 꾸세요 Sweet dreams 배고프지 않아요 I'm not hungry 배고프지 않아요 I'm not hungry 오늘 힘들었어요 Today was tough 오늘 힘들었어요 Today was tough 이거 재미있어요 This is interesting 이거 재미있어요 This is interesting 사진 찍어주세요 Please take a picture 사진 찍어주세요 Please take a picture 집에 도착했어요 I've arrived home 집에 도착했어요 I've arrived home 오늘은 바쁘네요 Today is busy 오늘은 바쁘네요 Today is busy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What day is it today?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What day is it today? 일어날 시간이에요 It's time to wake up 일어날 시간이에요 It's time to wake up 점심 뭐 먹었어요? What did you have for lunch? 점심 뭐 먹었어요? What did you have for lunch? 오늘 계획이 뭐예요? What's your plan for today? 오늘 계획이 뭐예요? What's your plan for today? 시간 얼마나 남았어요? How much time is left? 시간 얼마나 남았어요? How much time is left? 오늘 무슨 옷 입을까요? What should I wear today? 오늘 무슨 옷 입을까요? What should I wear today? 어디서 만날까요? Where should we meet? 어디서 만날까요? Where should we meet? 내일 뭐 할 거예요? What will you do tomorrow? 내일 뭐 할 거예요? What will you do tomorrow? 이것 좀 도와주세요 Please help me with this 이것 좀 도와주세요 Please help me with this 이거 어떻게 사용해요? How do you use this? 이거 어떻게 사용해요? How do you use this? 내일 날씨 어때요? How's the weather tomorrow? 내일 날씨 어때요? How's the weather tomorrow? 충전기 어디 있어요? Where is the charger? 충전기 어디 있어요? Where is the charger? 물 좀 주세요 Please give me some water 물 좀 주세요 Please give me some water 기다려 주세요 Please wait 기다려 주세요 Please wait 걷기 좋은 날이에요 It's a good day for a walk 걷기 좋은 날이에요 It's a good day for a walk 오늘 일찍 자야겠어요 I should go to bed early today 오늘 일찍 자야겠어요 I should go to bed early today 작은 거스름돈 있어요 Do you have a small change? 작은 거스름돈 있어요? Do you have a small change? 주소를 알려주세요 Please tell me the address 주소를 알려주세요 Please tell me the address 편안한 저녁 되세요 Have a relaxing evening 편안한 저녁 되세요 Have a relaxing evening 어제 뭐 했어요? What did you do yesterday? 어제 뭐 했어요? What did you do yesterday? 이게 얼마나 걸려요? How long does this take? 이게 얼마나 걸려요? How long does this take? 내일 미팅이 있어요 I have a meeting tomorrow 내일 미팅이 있어요 I have a meeting tomorrow 집에 어떻게 가요? How do I get home? 집에 어떻게 가요? How do I get home? 좋은 주말 보내세요 Have a great weekend 좋은 주말 보내세요 Have a great weekend 어디 가고 싶어요? Where do you want to go? 어디 가고 싶어요? Where do you want to go? 버스 정류장 어디예요? Where is the bus stop? 버스 정류장 어디예요? Where is the bus stop? 이거 어떻게 고쳐요? How do I fix this? 이거 어떻게 고쳐요? How do I fix this? 영화 좋았어요? Did you enjoy the movie? 영화 좋았어요? Did you enjoy the movie?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어요 I found a new job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어요 I found a new job 이거 어디서 샀어요? Where did you buy this? 이거 어디서 샀어요? Where did you buy this? 저녁에 만나요 Let's meet in the evening 저녁에 만나요 Let's meet in the evening 몇 시에 만날까요? What time should we meet? 몇 시에 만날까요? What time should we meet? 한국어 잘해요 You speak Korean well 한국어 잘해요 You speak Korean well 주말 잘 보냈어요? Did you have a good weekend? 주말 잘 보냈어요? Did you have a good weekend? 편한 옷 입어도 돼요? Can I wear casual clothes? 편한 옷 입어도 돼요? Can I wear casual clothes? 감기 조심하세요 Take care not to catch a cold 감기 조심하세요 Take care not to catch a cold 어떤 색깔 좋아해요? What color do you like? 어떤 색깔 좋아해요? What color do you like? 음악 듣고 싶어요 I want to listen to music 음악 듣고 싶어요 I want to listen to music 이거 세탁 가능해요? Can this be washed? 이거 세탁 가능해요? Can this be washed? 회사 어떻게 가요? How do I get to the office? 회사 어떻게 가요? How do I get to the office? 지금 기분이 어때요? How are you feeling now? 지금 기분이 어때요? How are you feeling now? 내일은 휴일이에요 Tomorrow is a day off 내일은 휴일이에요 Tomorrow is a day off 요즘 운동하고 있어요 I've been exercising lately 요즘 운동하고 있어요 I've been exercising lately 이 책 추천해요 I recommend this book 이 책 추천해요 이 메뉴 추천합니다 I recommend this menu 이 메뉴 추천합니다 I recommend this menu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I want to eat ice cream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I want to eat ice cream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오늘 아침 뭐 먹을까요? 오늘 아침 뭐 먹을까요? 주말에 뭐 할 거예요? What will you do on the weekend? 주말에 뭐 할 거예요? What will you do on the weekend? 오늘 저녁 뭐 먹을까요? What should we have for dinner tonight? 오늘 저녁 뭐 먹을까요? What should we have for dinner tonight? 가게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What happened at the store? 가게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What happened at the store? 저녁에 뭐 먹고 싶어요? What do you want to eat for dinner? 저녁에 뭐 먹고 싶어요? What do you want to eat for dinner? 핸드폰 번호가 뭐예요? What's your phone number? 핸드폰 번호가 뭐예요? What's your phone number? 미안해요. 잘 못 들었어요. I'm sorry. I didn't hear you well. 미안해요. 잘 못 들었어요. I'm sorry. I didn't hear you well.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주세요. Please let me off at the next stop.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주세요. Please let me off at the next stop. 올해 여름에 어디로 갈 거예요? Where are you going this summer? 올해 여름에 어디로 갈 거예요? Where are you going this summer? 밥 먹고 나서 산책할까요? Shall we take a walk after eating? 밥 먹고 나서 산책할까요? Shall we take a walk after eating? 날씨 예보 확인했어요? Did you check the weather forecast? 날씨 예보 확인했어요? Did you check the weather forecast? 직장에서 쉬는 시간이 언제예요? When is break time at work? 직장에서 쉬는 시간이 언제예요? When is break time at work? 물 좀 주세요. Please give me some water. 물 좀 주세요. Please give me some water. 다방 무거워요? Is the bag heavy? 다방 무거워요? Is the bag heavy? 여기서 기다리세요. Wait here. 여기서 기다리세요. Wait here. 우산 있어요? Do you have an umbrella? 우산 있어요? Do you have an umbrella? 영화 볼까요? Shall we watch a movie? 영화 볼까요? Shall we watch a movie? 일어날 시간이에요. It's time to get up. 일어날 시간이에요. It's time to get up. 여기 앉아도 될까요? May I sit here? 여기 앉아도 될까요? May I sit here? 물 좀 주세요. Please give me some water. 물 좀 주세요. Please give me some water. 집에 돌아가는 길이에요. I'm on my way home. 집에 돌아가는 길이에요. I'm on my way home.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How may I help you?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How may I help you? 밖에 춥지 않아요? Isn't it cold outside? 밖에 춥지 않아요? Isn't it cold outside? 요즘 바쁘세요? Have you been busy lately? 요즘 바쁘세요? Have you been busy lately? 과일 좋아하세요? Do you like fruits? 과일 좋아하세요? Do you like fruits? 방 청소해야 해요. I need to clean my room. 방 청소해야 해요. I need to clean my room. 내일 비올까요? Will it rain tomorrow? 내일 비올까요? Will it rain tomorrow? 혹시 차가 있어요? Do you have a car? 혹시 차가 있어요? Do you have a car? 요리하는 거 좋아해요? Do you like cooking? 요리하는 거 좋아해요? Do you like cooking? 이 케이크 맛있어요? Is this cake delicious? 이 케이크 맛있어요? Is this cake delicious? 기념일을 축하해요. Happy anniversary. 기념일을 축하해요. Happy anniversary. 선물을 받았어요. Did you receive a gift? 선물을 받았어요? Did you receive a gift? 시험이 언제예요? When is the exam? 시험이 언제예요? When is the exam? 어디서 만나요? Where should we meet? 어디서 만나요? Where should we meet? 빨리 일어나세요. Wake up quickly. 빨리 일어나세요. Wake up quickly. 지금 몇 시예요? What time is it now? 지금 몇 시예요? What time is it now? 얼마나 걸릴까요? How long will it take? 얼마나 걸릴까요? How long will it take? 월요일에 만나요? See you on Monday. 월요일에 만나요. See you on Monday. 할인 있나요? Is there a discount? 할인 있나요? Is there a discount? 이 근처에 카페 있어요? Is there a cafe nearby? 이 근처에 카페 있어요? Is there a cafe nearby? 시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How much time is left? 시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How much time is left? 지하철 어디서 타요? Where do I catch the subway? 지하철 어디서 타요? Where do I catch the subway? 택시 어디서 잡아요? Where can I catch a taxi? 택시 어디서 잡아요? Where can I catch a taxi? 이 버스 어디로 가요? Where does this bus go? 이 버스 어디로 가요? Where does this bus go? 오늘 기분이 어때요? How are you feeling today? 오늘 기분이 어때요? How are you feeling today? 주소를 알려주세요 Please tell me the address 주소를 알려주세요 Please tell me the address 결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How do I make the payment? 결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How do I make the payment? 오늘 점심 뭐 먹었어요? What did you have for lunch today? 오늘 점심 뭐 먹었어요? What did you have for lunch today? 주말에 계획 있어요? Do you have plans for the weekend? 주말에 계획 있어요? Do you have plans for the weekend? 메뉴판 좀 보여주세요 Please show me the menu 메뉴판 좀 보여주세요 Please show me the menu 오늘 일찍 자야겠어요 오늘 일찍 자야겠어요 I should go to bed early today 오늘 일찍 자야겠어요 I should go to bed early today 집에 언제 도착해요? When will we arrive home? 집에 언제 도착해요? When will we arrive home? 출발 시간이 언제예요? When is the departure time? 출발 시간이 언제예요? When is the departure time? 오늘 무슨 계획이에요? What are your plans for today? 오늘 무슨 계획이에요? What are your plans for today? 회사 어디에 있어요? Where is your company located? 회사 어디에 있어요? Where is your company located? 오늘 일어나기 힘들었어요? It was hard to get up today 오늘 일어나기 힘들었어요 It was hard to get up today 오늘 뉴스 봤어요? Did you see the news today? 오늘 뉴스 봤어요? Did you see the news today? 비행기표 어디서 살 수 있어요? Where can I buy plane tickets? 비행기표 어디서 살 수 있어요? Where can I buy plane tickets? 슈퍼마켓 어디 있어요? Where is the supermarket? 슈퍼마켓 어디 있어요? Where is the supermarket? 핸드폰 충전기 빌려주세요 Please lend me your phone charger 핸드폰 충전기 빌려주세요 Please lend me your phone charger 다음 정류장에서 내릴 거예요 I'll get off at the next stop 다음 정류장에서 내릴 거예요 I'll get off at the next stop 오늘부터 다이어트 해야 해요 I need to start a diet today 오늘부터 다이어트 해야 해요 I need to start a diet today 커피 한 잔 어때요? How about a cup of coffee? 커피 한 잔 어때요? How about a cup of coffee? 공항까지 얼마나 걸려요? How far is it to the airport? 공항까지 얼마나 걸려요? How far is it to the airport?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visiting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visiting 내일은 더 일찍 일어날게요 I will wake up earlier tomorrow 내일은 더 일찍 일어날게요 I will wake up earlier tomorrow 그 영화 추천해요? Do you recommend that movie? 그 영화 추천해요? Do you recommend that movie?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Have a great weekend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Have a great weekend 저녁에 뭐 먹을까요? What should we eat for dinner? 저녁에 뭐 먹을까요? What should we eat for dinner? 이 꽃이 예쁘네요 These flowers are beautiful 이 꽃이 예쁘네요 These flowers are beautiful 공원에서 산책하자 Let's take a walk in the park 공원에서 산책하자 Let's take a walk in the park 이 책 읽어볼까요? Should I read this book? 이 책 읽어볼까요? Should I read this book?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요? What happened yesterday?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요? What happened yesterday? 택배 언제 도착해요? When will the delivery arrive? 택배 언제 도착해요? When will the delivery arrive? 주말에 데이트 가자 Let's go on a date this weekend Let's go on a date this weekend Let's go on a date this weekend 쇼핑 가고 싶어요 I want to go shopping 쇼핑 가고 싶어요 I want to go shopping 이번 주에 휴가를 가요 I'm going on vacation this week 이번 주에 휴가를 가요 I'm going on vacation this week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What's your favorite food?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What's your favorite food? 오늘 늦게 퇴근해요 I'll be leaving work late today 오늘 늦게 퇴근해요 I'll be leaving work late today 휴대폰 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What's your phone number? 휴대폰 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What's your phone number?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어요 I'm meeting up with friends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어요 I'm meeting up with friends 주차장 어디 있어요? Where's the parking lot? 주차장 어디 있어요? Where's the parking lot? 손톱 가게 어디 있나요? Where's the nail salon? 손톱 가게 어디 있나요? Where's the nail salon? Where's the nail salon? 오늘 옷 어때요? How do my clothes look today? 오늘 옷 어때요? How do my clothes look today? 그림 그리는 것 좋아해요? Do you like drawing? 그림 그리는 것 좋아해요? Do you like drawing? 주스 한 잔 어때요? How about a glass of juice? 주스 한 잔 어때요? How about a glass of juice? 부서관 어디 있어요? Where's the library? 부서관 어디 있어요? Where's the library? 차 한 잔 마실래요? Would you like a cup of tea? 차 한 잔 마실래요? Would you like a cup of tea? 우체국 어디에 있나요? Where's the post office? 우체국 어디에 있나요? Where's the post office? 아침에 뭐 먹었어요? What did you eat for breakfast? 아침에 뭐 먹었어요? What did you eat for breakfast? 가게 언제 열어요? When does the store open? 가게 언제 열어요? When does the store open? 라디오 듣고 있어요? Are you listening to the radio? 라디오 듣고 있어요? Are you listening to the radio? 오늘 몸이 좀 아파요? I'm not feeling well today. 오늘 몸이 좀 아파요. I'm not feeling well today. 지금 뭐 하고 있어요? What are you doing right now? 지금 뭐 하고 있어요? What are you doing right now? 내일 무슨 일 있어요? What's happening tomorrow? 내일 무슨 일 있어요? What's happening tomorrow? 카메라를 가져왔어요? Did you bring your camera? 카메라를 가져왔어요? Did you bring your camera? 이번 주말에 뭐 할까요? What should we do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뭐 할까요? 이번 주말에 뭐 할까요? What should we do this weekend? 전화로 연락할게요. I'll contact you by phone. 전화로 연락할게요. I'll contact you by phone. 이 음식 어떻게 만들었어요? How did you make this food? 이 음식 어떻게 만들었어요? How did you make this food? 사진 찍어도 될까요? Can I take a picture? 사진 찍어도 될까요? Can I take a picture? 버스 정류장 어디 있어요? Where's the bus stop? 버스 정류장 어디 있어요? Where's the bus stop?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 뭐예요?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 뭐예요? What's your favorite season? 계획이 뭐예요? What's your plan? 계획이 뭐예요? What's your plan? 도와주실래요? Can you help me? 도와주실래요? Can you help me? 주문할게요. I'd like to order. 주문할게요. I'd like to order. 여기 앉아도 돼요? Can I sit here? 여기 앉아도 돼요? Can I sit here? 무슨 생각하세요? What's on your mind? 무슨 생각하세요? What's on your mind? 언제 도착해요? When does it arrive? 언제 도착해요? When does it arrive? 일이 어떻게 돼가요? How's work going? 일이 어떻게 돼가요? How's work going? 어떻게 배웠어요? How did you meet? 어떻게 배웠어요? How did you meet? 이거 필요해요? Do you need this? 이거 필요해요? Do you need this? 언제 시작해요? When does it start? 언제 시작해요? When does it start? 언제 끝나요? When does it end? 언제 끝나요? When does it end? 어디서 일하세요? Where do you work? 어디서 일하세요? Where do you work? 언제 출근하세요? When do you go to work? 언제 출근하세요? 언제 퇴근하세요? When do you leave work? 어디서 사세요? Where do you live? 어디서 사세요? Where do you live? 어디로 여행 갔어요? Where did you travel to? 어디로 여행 갔어요? Where did you travel to? 이 옷 어때요? How does this outfit look? 이 옷 어때요? How does this outfit look? 언제 돌아오세요? When will you be back? 언제 돌아오세요? When will you be back?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How is it going?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How is it going? 이거 맛있어요? Is this delicious? 이거 맛있어요? Is this delicious? 커피 좋아하세요? Do you like coffee? 커피 좋아하세요? Do you like coffee? 어떻게 만들었어요? How did you make it? 어떻게 만들었어요? How did you make it? 무슨 일이 있어요? What's the matter? 무슨 일이 있어요? What's the matter? 어디 가세요? Where are you going? 어디 가세요? Where are you going? 얼마나 걸렸어요? How long did it take? 얼마나 걸렸어요? How long did it take? 이름이 뭐예요? What's your name? 이름이 뭐예요? What's your name? 어디에서 왔어요? Where are you from? 어디에서 왔어요? Where are you from? 이게 얼마예요? How much is this? 이게 얼마예요? How much is this? 어떻게 가야 하죠? How do I get there? 어떻게 가야 하죠? How do I get there? 취미가 뭐예요? What's your hobby? 취미가 뭐예요? What's your hobby? 어떻게 생각해요? What do you think? 어떻게 생각해요? What do you think? 이거 어디서 샀어요? Where did you buy this? 이거 어디서 샀어요? Where did you buy this? 좋은 주말 보내세요. Have a great weekend. 좋은 주말 보내세요. Have a great weekend. 어떤 스포츠 좋아해요? What sports do you like? 어떤 스포츠 좋아해요? What sports do you like? 무슨 일 하세요? What do you do for a living? 무슨 일 하세요? What do you do for a living? 무슨 계획 있어요? What plans do you have? 무슨 계획 있어요? What plans do you have? 어떤 음식 못 먹어요? What food can't you eat? 어떤 음식 못 먹어요? What food can't you eat? 어디에서 배웠어요? Where did you learn that? 어디에서 배웠어요? Where did you learn that? 어떤 색깔 어울려요? 어떤 색깔 어울려요? What color suits you? 내일 뭐해요? What are you doing tomorrow? 내일 뭐해요? What are you doing tomorrow? 전화번호가 뭐예요? What's your phone number? 전화번호가 뭐예요? What's your phone number? What have you been up to lately? 최근에 뭐 했어요? What have you been up to lately? 무슨 음식 좋아해요? What food do you like? 무슨 음식 좋아해요? What food do you like? 영화 본 거 있어요? Have you seen any movies? 영화 본 거 있어요? Have you seen any movies? 어디서 만날까요? Where shall we meet? 어디서 만날까요? Where shall we meet? 언제 시간 괜찮아요? When is a good time? 언제 시간 괜찮아요? When is a good time? 언제 출발할 거예요? When are you leaving? 언제 출발할 거예요? When are you leaving? 어떤 거 추천하시나요? What do you recommend? 어떤 거 추천하시나요? What do you recommend? 저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How can I get there? 저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How can I get there? 좋은 아이디어 있어요? Do you have any good ideas? 좋은 아이디어 있어요? Do you have any good ideas?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What's your opinion?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What's your opinion? 오늘은 뭐 먹었어요? What did you eat today? 오늘은 뭐 먹었어요? What did you eat today?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어요? When can we meet again?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어요? When can we meet again? 어제 뭐 했어요? What did you do yesterday? 어제 뭐 했어요? What did you do yesterday?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How was your day today? 어떤 색깔 좋아하세요? What color do you like? 어떤 색깔 좋아하세요? What color do you like? 가족들이 어떻게 지내요? How's your family doing? 가족들이 어떻게 지내요? How's your family doing? 이 책 읽어본 적 있어요? Have you ever read this book? 이 책 읽어본 적 있어요? Have you ever read this book? 저녁 식사 뭐 먹을래요? What do you want for dinner? 저녁 식사 뭐 먹을래요? What do you want for dinner? 언제 휴가 가세요? When are you going on vacation? 언제 휴가 가세요? When are you going on vacation? 스마트폰 어떤 거 쓰세요? Which smartphone do you use? 스마트폰 어떤 거 쓰세요? Which smartphone do you use? 옷 어디서 사세요? Where do you buy your clothes? 옷 어디서 사세요? Where do you buy your clothes? 어떤 드라마 봤어요? What drama have you watched? 어떤 드라마 봤어요? What drama have you watched? 무슨 영화 보고 싶어요? What movie do you want to watch? 무슨 영화 보고 싶어요? What movie do you want to watch? 어떤 작가 좋아하세요? Which author do you like? 어떤 작가 좋아하세요? Which author do you like? 좋아하는 책 있어요? Do you have a favorite book? 좋아하는 책 있어요? Do you have a favorite book? 어떤 차 가지고 계세요? What kind of car do you have? 어떤 차 가지고 계세요? What kind of car do you have? 어떤 애완동물 키우세요? What kind of pet do you have? 어떤 애완동물 키우세요? What kind of pet do you have? 무슨 취미 가지고 있어요? What hobbies do you have? 무슨 취미 가지고 있어요? What hobbies do you have? 어떤 브랜드 좋아하세요? Which brand do you like? 어떤 브랜드 좋아하세요? Which brand do you like? 가장 좋아하는 가수 누구예요? Who is your favorite singer? 가장 좋아하는 가수 누구예요? Who is your favorite singer? 어떤 영화 장르 좋아해요? 어떤 영화 장르 좋아해요? What movie genre do you like? 어떤 영화 장르 좋아해요? 어떤 식당 추천해요? What restaurant do you recommend? 어떤 식당 추천해요? What restaurant do you recommend? 어떤 카페 좋아하세요? What kind of cafe do you like? 어떤 카페 좋아하세요? What kind of cafe do you like? 어떤 계절 좋아하세요? Which season do you like? 어떤 계절 좋아하세요? Which season do you like? 어떤 게임 좋아하세요? What kind of game do you like? 어떤 게임 좋아하세요? What kind of game do you like? 어떤 앱 사용하고 있어요? What apps are you using? 어떤 앱 사용하고 있어요? What apps are you using? 어떤 채널 구독하세요? Which channels do you subscribe to? 어떤 채널 구독하세요? Which channels do you subscribe to? 계산서 주세요. Check, please. 계산서 주세요. Check, please. 이거 뭐예요? What is this? 이거 뭐예요? What is this? 도움이 필요해요. I need help. 도움이 필요해요. I need help. 맛있게 드세요. Enjoy your meal. 맛있게 드세요. Enjoy your meal. 이게 얼마예요? How much is this? 이게 얼마예요? How much is this? 이걸로 결제할게요. I'll pay with this. 이걸로 결제할게요. I'll pay with this. 어디 출신이세요? Where are you from? 어디 출신이세요? Where are you from? 버스 어디서 타요? Where do I take the bus? 버스 어디서 타요? Where do I take the bus? 무슨 취미 있어요? 무슨 취미 있어요? What are your hobbies? 자주 여행 가세요? Do you travel often? 자주 여행 가세요? Do you travel often? 지금은 휴식 시간이에요. It's break time now. 지금은 휴식 시간이에요. It's break time now. 새로운 직장 어때요? How's your new job? 새로운 직장 어때요? How's your new job? 지금 얼마나 춥나요? How cold is it now? 지금 얼마나 춥나요? How cold is it now? 어디서 배웠어요? Where did you learn that? 어디서 배웠어요? Where did you learn that? 어떤 게임 좋아해요? What games do you like? 어떤 게임 좋아해요? What games do you like? 오늘 날씨 어때요? How's the weather today? 오늘 날씨 어때요? How's the weather today? 화장실 어디 있어요? Where is the restroom? 화장실 어디 있어요? Where is the restroom? 좀 더 있으면 도착해요? We'll be there soon. 좀 더 있으면 도착해요. We'll be there soon. 집에 언제 도착해요? When will we arrive home? 집에 언제 도착해요? When will we arrive home? 내일 뭐 해요? What are you doing tomorrow? 내일 뭐 해요? What are you doing tomorrow? 어떤 음식 좋아해요? What kind of food do you like? 어떤 음식 좋아해요? What kind of food do you like? 이 주소로 가주세요. Please go to this address. 이 주소로 가주세요. Please go to this address. 물 좀 주세요. Please give me some water. 물 좀 주세요. Please give me some water. 이거 어떻게 사용해요? How do I use this? 이거 어떻게 사용해요? How do I use this? 이걸로 교환할 수 있어요? Can I exchange this? 이걸로 교환할 수 있어요? Can I exchange this? 이 가방 들어줄래요? Can you carry this bag for me? 이 가방 들어줄래요? Can you carry this bag for me? 택시 어디서 잡아요? Where can I catch a taxi? 택시 어디서 잡아요? Where can I catch a taxi? 전화번호 뭐예요? What is your phone number? 전화번호 뭐예요? What is your phone number? 지금 몇 시예요? What time is it now? 지금 몇 시예요? What time is it now? 출발 시간이 언제예요? When does it leave? 출발 시간이 언제예요? When does it leave? 도착 시간이 언제예요? When does it arrive? 도착 시간이 언제예요? When does it arrive? 어떤 음료 좋아해요? What kind of drink do you like? 어떤 음료 좋아해요? What kind of drink do you like? 어디서 만날까요? 어디서 만날까요? 어디서 만날까요? Where shall we meet? 이거 선물해 주세요. Please wrap this as a gift. 이거 선물해 주세요. Please wrap this as a gift. 영어로 뭐라고 해요? How do you say this in English? 영어로 뭐라고 해요? How do you say this in English? 한국어로 뭐라고 해요? How do you say this in Korean? 한국어로 뭐라고 해요? How do you say this in Korean? 이거 빌릴 수 있어요? Can I borrow this? 이거 빌릴 수 있어요? Can I borrow this? 지금 뭐하고 있어요? What are you doing now? 지금 뭐하고 있어요? What are you doing now? 어제 뭐 했어요? What did you do yesterday? 어제 뭐 했어요? What did you do yesterday? 주소를 알려주세요. Please tell me the address. 주소를 알려주세요. Please tell me the address. 언제 다시 연락할까요? When should I contact you again? 언제 다시 연락할까요? When should I contact you again? 뭐 듣고 있어요? What are you listening to? 뭐 듣고 있어요? What are you listening to? 이메일 주소 뭐예요? What is your email address? 이메일 주소 뭐예요? What is your email address? 여기서 좀 기다려주세요. Please wait here for a moment. 여기서 좀 기다려주세요. Please wait here for a moment. 신발 사이즈 몇이에요? What is your shoe size? 신발 사이즈 몇이에요? What is your shoe size? 입장료 얼마예요? How much is the entrance fee? 입장료 얼마예요? How much is the entrance fee? 어떤 음악 좋아하세요?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어떤 음악 좋아하세요?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좋아하는 스포츠 뭐예요? 좋아하는 스포츠 뭐예요? What is your favorite sport? 좋아하는 스포츠 뭐예요? What is your favorite sport? 지금 할인 중이에요? Is there a sale going on now? 지금 할인 중이에요? Is there a sale going on now? 얼마나 걸린 거예요? How long did it take? 얼마나 걸린 거예요? How long did it take? 방향을 알려주세요. Please give me directions. 방향을 알려주세요. Please give me directions. 감기 조심하세요. Take care not to catch a cold. 감기 조심하세요. Take care not to catch a cold. 이제 어디로 가야 해요? Where do I need to go now? 이제 어디로 가야 해요? Where do I need to go now? 비행기 표 예약할 수 있어요? Can I book a flight ticket? 비행기 표 예약할 수 있어요? Can I book a flight ticket? 날씨가 참 좋네요. The weather is really nice. 날씨가 참 좋네요. The weather is really nice. 어떻게 이곳에 오셨어요? How did you get here? 어떻게 이곳에 오셨어요? How did you get here? 무슨 일로 방문하셨어요? What is the purpose of your visit? 무슨 일로 방문하셨어요? What is the purpose of your visit? 어떤 도서 추천해요? What book do you recommend? 어떤 도서 추천해요? What book do you recommend? 이 편지를 부탁드릴게요. Please mail this letter to me. 이 편지를 부탁드릴게요. Please mail this letter to me. 출발까지 얼마나 남았어요? How long until departure? 출발까지 얼마나 남았어요? How long until departure? 가장 가까운 병원 어디예요? Where is the nearest hospital? 가장 가까운 병원 어디예요? Where is the nearest hospital? 이 가방 어디서 샀어요? Where did you buy this bag? 이 가방 어디서 샀어요? Where did you buy this bag? 어떤 커피 좋아하세요? What kind of coffee do you like? 어떤 커피 좋아하세요? What kind of coffee do you like? 날씨 어떻게 될 거예요? What will the weather be like? 날씨 어떻게 될 거예요? What will the weather be like? 이 책 어디서 구할 수 있어요? Where can I get this book? 이 책 어디서 구할 수 있어요? Where can I get this book? 우산 빌려줄 수 있어요? Can you lend me an umbrella? 우산 빌려줄 수 있어요? Can you lend me an umbrella? 이벤트 언제 시작되나요? When does the event start? 이벤트 언제 시작되나요? When does the event start? 언제 영화관에 갔어요? When did you go to the cinema? 언제 영화관에 갔어요? When did you go to the cinema? 여기 얼마나 걸려요?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here? 여기 얼마나 걸려요?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here? 내일 몇 시에 만날까요? What time shall we meet tomorrow? 내일 몇 시에 만날까요? What time shall we meet tomorrow? 주말에 뭐 할 거예요?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주말에 뭐 할 거예요?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어떤 영화 보고 싶어요? What movie do you want to watch? 어떤 영화 보고 싶어요? What movie do you want to watch? 이번 휴가 어디로 갔어요? Where did you go for your vacation? 이번 휴가 어디로 갔어요? Where did you go for your vacation? 여기서 몇 시간 걸려요? How many hours does it take from here? 여기서 몇 시간 걸려요? How many hours does it take from here? 일주일에 몇 번 운동해요? How many times a week do you exercise? 일주일에 몇 번 운동해요? How many times a week do you exercise? 가장 좋아하는 휴가지 어디예요? What is your favorite vacation spot? 가장 좋아하는 휴가지 어디예요? What is your favorite vacation spot? 이번 주말에 뭐 할 계획이에요? 이번 주말에 뭐 할 계획이에요? What are your plans for this weekend? 케이크의 어떤 맛을 원해요? What flavor would you like for the cake? 케이크의 어떤 맛을 원해요? What flavor would you like for the cake? 이거 반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반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How do I return this item? 어떤 향수 좋아하세요? What kind of perfume do you like? 어떤 향수 좋아하세요? What kind of perfume do you like? 이번 주에 무슨 일 있었어요? What happened this week? 이번 주에 무슨 일 있었어요? What happened this week? 요즘 어떤 책 읽고 있어요? What book are you reading these days? 요즘 어떤 책 읽고 있어요? What book are you reading these days? 어제 무슨 꿈 꿨어요? What dream did you have last night? What dream did you have last night? 이 주말에 파티 있어요? There is a party this weekend. 이 주말에 파티 있어요. There is a party this weekend. 이 물건 어디서 만들었어요? Where was this item made? 이 물건 어디서 만들었어요? Where was this item made? 어디서 옷을 사세요? Where do you buy clothes? 어디서 옷을 사세요? Where do you buy clothes? 어떤 요리를 할 줄 알아요? What kind of dishes can you cook? 어떤 요리를 할 줄 알아요? What kind of dishes can you cook? 휴대폰 충전기 빌려주세요. Please lend me your phone charger. 휴대폰 충전기 빌려주세요. Please lend me your phone charger. 가장 좋아하는 가수 누구예요? Who is your favorite singer? 가장 좋아하는 가수 누구예요? Who is your favorite singer? 어떤 애완동물이 있어요? What kind of pets do you have? 어떤 애완동물이 있어요? What kind of pets do you have? 이번 달에 생일 파티 있어요? Is there a birthday party this month? 이번 달에 생일 파티 있어요? Is there a birthday party this month? 최근에 어떤 영화 봤어요? What movie did you watch recently? 최근에 어떤 영화 봤어요? What movie did you watch recently? 어떤 공연 보러 갔어요? What show did you go to see? 어떤 공연 보러 갔어요? What show did you go to see? 얼마예요? How much is it? 얼마예요? How much is it? 어디 있어요? Where is it? 어디 있어요? Where is it? 이건 뭐예요? What is this? 이건 뭐예요? What is this? 방금 뭐 했어요? What did you just do? 방금 뭐 했어요? What did you just do? 언제 도착해요? When will it arrive? 언제 도착해요? When will it arrive? 언제 끝나요? When does it end? 언제 끝나요? When does it end? 언제 출발해요? When do we leave? 언제 출발해요? When do we leave? 이곳에서 뭐 해요? What do we do here? 이곳에서 뭐 해요? What do we do here? 잘 지냈어요? How have you been? 잘 지냈어요? How have you been? 무슨 일이에요? What's the matter? 무슨 일이에요? What's the matter? 누구랑 왔어요? Who did you come with? 누구랑 왔어요? Who did you come with? 어디서 만날까요? Where shall we meet? 어디서 만날까요? Where shall we meet? 저녁 뭐 먹을 거예요? What's for dinner? 저녁 뭐 먹을 거예요? What's for dinner? 어떤 옷 입을까요? What should I wear? 어떤 옷 입을까요? What should I wear? 오늘 뭐 했어요? What did you do today? 오늘 뭐 했어요? What did you do today? 언제 휴가가요? When is your vacation? 언제 휴가가요? When is your vacation? 언제 전화해야 돼요? When should I call? 언제 전화해야 돼요? When should I call? 지금 몇 살이세요? How old are you now? 지금 몇 살이세요? How old are you now? 언제 이사 가세요? When are you moving? 언제 이사 가세요? When are you moving? 어떤 과일 좋아해요? What fruits do you like? 어떤 과일 좋아해요? What fruits do you like? 물 좀 주세요. Please give me some water. 물 좀 주세요. Please give me some water.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요. I'll get off at the next stop.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요. I'll get off at the next stop. 어디로 가야 해요? Where do I need to go? 어디로 가야 해요? Where do I need to go?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How old are you?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How old are you? 어디에서 왔어요? Where are you from? 어디에서 왔어요? Where are you from? 언제 만날까요? When shall we meet? 언제 만날까요? When shall we meet? 왜 그랬어요? Why did you do that? 왜 그랬어요? Why did you do that? 어떤 색깔 좋아해요? What color do you like? 어떤 색깔 좋아해요? What color do you like? 일어날 시간이에요. It's time to get up. 일어날 시간이에요. It's time to get up. 어떻게 갈 수 있어요? How can I get there? 어떻게 갈 수 있어요? How can I get there? 어떤 걸 좋아해요? What do you like? 어떤 걸 좋아해요? What do you like? 식당 어디 있어요? Where is the restaurant? 식당 어디 있어요? Where is the restaurant? 이거 어떻게 사용해요? How do I use this? How do I use this? 주말에 뭐 할 거예요?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주말에 뭐 할 거예요?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내일 뭐 할 거예요? What are you doing tomorrow? 내일 뭐 할 거예요? What are you doing tomorrow? 내일 날씨 어때요? What's the weather like tomorrow? 내일 날씨 어때요? What's the weather like tomorrow? 주말 계획 뭐예요? What are your weekend plans? 주말 계획 뭐예요? What are your weekend plans? 이거 얼마나 걸려요? How long does this take? How long does this take? 어떤 차를 타고 왔어요? What car did you come in? 어떤 차를 타고 왔어요? What car did you come in? 점심에 뭐 먹을까요? What should we have for lunch? 점심에 뭐 먹을까요? What should we have for lunch? 어떤 음식 좋아해요? What kind of food do you like? 어떤 음식 좋아해요? What kind of food do you like? 어떤 일 하세요? What do you do for a living? 어떤 일 하세요? What do you do for a living? 언제 학교에 가요? When do you go to school? 언제 학교에 가요? When do you go to school? 어디서 만납니까? Where shall we meet? 어디서 만납니까? Where shall we meet? 오늘은 어떤 일 있어요? What's happening today? 오늘은 어떤 일 있어요? What's happening today? 어떤 스포츠 좋아해요? What sports do you like? 어떤 스포츠 좋아해요? What sports do you like?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What's your address?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What's your address? 여기서 얼마나 멀어요? How far is it from here? 여기서 얼마나 멀어요? How far is it from here? 이거 언제 사셨어요? When did you buy this? 이거 언제 사셨어요? When did you buy this? 언제 여기 왔어요? When did you come here? 언제 여기 왔어요? When did you come here? 어떻게 지냈어요? How have you been doing? 어떻게 지냈어요? How have you been doing? 어떤 카페 가고 싶어요? What cafe do you want to go to? 어떤 카페 가고 싶어요? What cafe do you want to go to?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What are you thinking about?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What are you thinking about? 어떻게 그것을 발견했어요? How did you find that? 어떻게 그것을 발견했어요? How did you find that? 어떤 학교 다녀요? What school do you attend? 어떤 학교 다녀요? What school do you attend? 어디서 만난 거예요? Where did you meet? 어디서 만난 거예요? Where did you meet? 어떤 음식을 요리해요? What kind of food do you cook? 어떤 음식을 요리해요? What kind of food do you cook? 어떤 책 읽고 싶어요? What book do you want to read? 어떤 책 읽고 싶어요? What book do you want to read? 어떤 꽃 좋아하세요? What kind of flowers do you like? 어떤 꽃 좋아하세요? What kind of flowers do you like? 어떻게 이곳에 왔어요? How did you get here? 어떻게 이곳에 왔어요? How did you get here? 어떤 음료를 원하세요? What kind of drink do you want? 어떤 음료를 원하세요? What kind of drink do you want? 어떤 날씨 좋아해요? What kind of weather do you like? 어떤 날씨 좋아해요? What kind of weather do you like? 어떤 스타일을 좋아해요? What style do you prefer? 어떤 스타일을 좋아해요? What style do you prefer? 어떻게 여행을 계획했어요? How did you plan your trip? 어떻게 여행을 계획했어요? How did you plan your trip? 어떻게 영어를 배웠어요? 어떻게 영어를 배웠어요? How did you learn English? 어떤 영화 봤어요? What movie did you watch? 어떤 영화 봤어요? What movie did you watch? 어디서 살고 싶어요? Where do you want to live? 어디서 살고 싶어요? Where do you want to live? 어떤 스마트폰 쓰세요? What smartphone do you use? 어떤 스마트폰 쓰세요? What smartphone do you use? 어떤 게임 좋아해요? What games do you like? 어떤 게임 좋아해요? What games do you like? 어떤 사진 찍었어요? What kind of photos did you take? 어떤 사진 찍었어요? What kind of photos did you take? 어떤 앱 사용하시나요? What apps do you use? 어떤 앱 사용하시나요? What apps do you use? 어떤 신발 신고 계세요? What shoes are you wearing? 어떤 신발 신고 계세요? What shoes are you wearing? 어떤 계절 좋아해요? What season do you like? 어떤 계절 좋아해요? What season do you like? 어떤 악기 연주해요? What instrument do you play? 어떤 악기 연주해요? What instrument do you play? 어떤 호텔 예약했어요? 어떤 호텔 예약했어요? 어떤 취미 가지고 있어요? What hobbies do you have? 어떤 취미 가지고 있어요? 어떤 운동 좋아해요? What exercises do you like? 어떤 운동 좋아해요? What exercises do you like? 어떻게 집에 돌아가세요? How do you go home? 어떻게 집에 돌아가세요? How do you go home? 어떤 연예인 좋아해요? 어떤 연예인 좋아해요? What celebrities do you like? 어떤 차 사고 싶어요? What car do you want to buy? 어떤 차 사고 싶어요? What car do you want to buy? 어떤 음식 시켜 먹을까요? 어떤 음식 시켜 먹을까요? What food should we order? 거기 어디예요? Where is that? 거기 어디예요? Where is that?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일 있어요? What happened? 이거 좋아해요? Do you like this? 이거 좋아해요? Do you like this? 어디 사세요? Where do you live? 어디 사세요? Where do you live? 직업이 뭐예요? What's your job? 직업이 뭐예요? What's your job? 이건 얼마예요? How much is this? 이건 얼마예요? How much is this? 지금 몇 시예요? What time is it now? 지금 몇 시예요? What time is it now? 어떤 걸 원해요? What do you want? 어떤 걸 원해요? What do you want? 언제 시작해요? 언제 시작해요? 언제 시작해요? 언제 시작해요? 어디로 가야 해요? Where should I go? 어디로 가야 해요? Where should I go?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어떻게 갈 수 있어요? How can I get there? 나이가 몇 살이에요? How old are you? 나이가 몇 살이에요? How old are you? 언제 도착해요? When will it arrive? 언제 도착해요? When will it arrive? 어디서 만나요? 어디서 만나요? Where should we meet? 왜 이렇게 했어요? Why did you do that? 왜 이렇게 했어요? Why did you do that? 어떻게 생각해요? What do you think? 어떻게 생각해요? What do you think? 무슨 계획이에요? What's your plan? 무슨 계획이에요? What's your plan? 어떻게 해야 돼요?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어떻게 해야 돼요? What should I do? 몇 개 필요해요? How many do you need? 몇 개 필요해요? How many do you need? 지금 힘들어요? Are you tired now? 지금 힘들어요? Are you tired now? 이게 다예요? Is that everything? 이게 다예요? Is that everything? 이게 뭐 하는 거예요? What is this for? 이게 뭐 하는 거예요? What is this for? 거기서 뭐 하세요? What do you do there? 거기서 뭐 하세요? What do you do there? 무슨 뜻이에요? What does it mean? 무슨 뜻이에요? What does it mean? 언제 끝나요? When does it end? 언제 끝나요? When does it end? 이거 잘 못했어요? I did this wrong. 이거 잘 못했어요. I did this wrong. 저거 뭐 하는 거예요? 저거 뭐 하는 거예요? What's that for? 저거 뭐 하는 거예요? What's that for? 어떻게 생겼어요? What does it look like? 어떻게 생겼어요? What does it look like? 어떤 옷 입을까요? What should I wear? 어떤 옷 입을까요? What should I wear? 어떻게 알았어요? How did you know? 어떻게 알았어요? How did you know? 어떻게 오셨어요? How did you get here? 어떻게 오셨어요? How did you get here? 어디에서 일해요? Where do you work? 어디에서 일해요? Where do you work? 어떻게 공부해요? How do you study? 어떻게 공부해요? How do you study? 어디 출신이세요? Where are you from? 어디 출신이세요? Where are you from? 이거 얼마나 걸려요? How long does this take? 이거 얼마나 걸려요? How long does this take? 몇 시에 만날까요? What time should we meet? 몇 시에 만날까요? What time should we meet? 어떤 취미가 있어요? What hobbies do you have? 어떤 취미가 있어요? What hobbies do you have? 어떻게 발견했어요? How did you discover that? 어떻게 발견했어요? How did you discover that? 어떻게 지낸 거예요? How was your day? 어떻게 지낸 거예요? How was your day? 어떻게 연습해요? How do you practice? 어떻게 연습해요? How do you practice? 내일 뭐 할 거예요? What are you doing tomorrow? 내일 뭐 할 거예요? What are you doing tomorrow? 학교 어디 다녔어요? Which school did you attend? 학교 어디 다녔어요? Which school did you attend?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How do you use this?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How do you use this? 어디서 배웠어요? Where did you learn that? 어디서 배웠어요? Where did you learn that?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That's a good idea.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That's a good idea. 도움이 필요하세요? Do you need help? 도움이 필요하세요? Do you need help? 어떤 색상이 좋아요? What color do you like? 어떤 색상이 좋아요? What color do you like? 혹시 시간 있어요? Do you have any free time? 혹시 시간 있어요? Do you have any free time? 어제 뭐 했어요? What did you do yesterday? 어제 뭐 했어요? What did you do yesterday? 저녁에 뭐 먹을까요? What should we eat for dinner? 저녁에 뭐 먹을까요? What should we eat for dinner? 주말에 뭐 할 거예요?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주말에 뭐 할 거예요?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어떤 것이 제일 좋아요? Which one do you like the most? 어떤 것이 제일 좋아요? Which one do you like the most?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I don't know what to do.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I don't know what to do. 이해할 수 있어요? Can you understand? 이해할 수 있어요? Can you understand? 언제 돌아와요? When are you coming back? 언제 돌아와요? When are you coming back?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How can I find it?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How can I find it? 이거 어떻게 고치죠? How can I fix this? 이거 어떻게 고치죠? How can I fix this? 어떻게 연락할 수 있어요? 어떻게 연락할 수 있어요? How can I contact you? 내일 날씨 어때요? What's the weather like tomorrow? 내일 날씨 어때요? What's the weather like tomorrow? 주말 계획 있어요? Do you have plans for the weekend? 주말 계획 있어요? Do you have plans for the weekend? 언제 그거 시작했어요? 언제 그거 시작했어요? When did you start that? 어떤 사람이 좋아해요? What kind of person do you like? 어떤 사람이 좋아해요? What kind of person do you like? 이거 어디서 샀어요? Where did you buy this? 이거 어디서 샀어요? Where did you buy this? 어떤 영화 좋아해요? What movies do you like? 어떤 영화 좋아해요? What movies do you like? 어디 가고 싶어요? Where do you want to go? 어디 가고 싶어요? Where do you want to go? 언제 쉬는 시간이에요? 언제 쉬는 시간이에요? When is the break time? 어떤 음식 좋아해요? What kind of food do you like? 어떤 음식 좋아해요? What kind of food do you like? 이거 어디 두어야 해요? Where should I put this? 이거 어디 두어야 해요? Where should I put this?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요? What could I have done better?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요? What could I have done better? 무슨 음악 듣고 싶어요? What music do you want to listen to? 무슨 음악 듣고 싶어요? What music do you want to listen to? 어떤 책 읽고 있어요? What book are you reading? 어떤 책 읽고 있어요? What book are you reading? 언제 그 사람을 만났어요? When did you meet that person? 언제 그 사람을 만났어요? When did you meet that person? 어떻게 그렇게 빨리 했어요? How did you do it so fast? 어떻게 그렇게 빨리 했어요? How did you do it so fast? 어디서 놀까요? Where should we hang out? 어디서 놀까요? Where should we hang out? 거기 가 본 적 있어요? Have you been there before? 거기 가 본 적 있어요? Have you been there before? 어디서 도움 받을 수 있어요? Where can I get help? 어디서 도움 받을 수 있어요? Where can I get help? 어떤 계절이 좋아요? Which season do you like? 어떤 계절이 좋아요? Which season do you like? 이거 어디서 배울 수 있어요? Where can I learn this? 이거 어디서 배울 수 있어요? Where can I learn this? 어떤 게임 좋아해요? What games do you like? 어떤 게임 좋아해요? What games do you like? 언제 여행 가고 싶어요? When do you want to travel? 언제 여행 가고 싶어요? When do you want to travel? When do you want to travel? 이거 어떻게 정리해요? How do I organize this? 이거 어떻게 정리해요? How do I organize this? 어떤 음식 요리해요? What kind of food do you cook? 어떤 음식 요리해요? What kind of food do you cook? 어떤 스포츠 좋아해요? What sports do you like? 어떤 스포츠 좋아해요? What sports do you like? 어디로 가고 싶지 않아요? Where do you not want to go? 어디로 가고 싶지 않아요? Where do you not want to go? 언제 그 일을 시작했어요? When did you start that job? 언제 그 일을 시작했어요? When did you start that job? 어떤 휴가 계획 있어요? What vacation plans do you have? 어떤 휴가 계획 있어요? What vacation plans do you have? 어디서 친구를 만났어요? Where did you meet your friend? 어디서 친구를 만났어요? Where did you meet your friend? 이거 얼마나 기다려야 해요? How long do I have to wait for this? 이거 얼마나 기다려야 해요? How long do I have to wait for this? 어떤 파티 가고 싶어요? What kind of party do you want to go to? 어떤 파티 가고 싶어요? What kind of party do you want to go to? 어디서 그 옷을 샀어요? 어디서 그 옷을 샀어요? Where did you buy that outfit? Where did you buy that outfit? 어떤 작가 좋아해요? Which author do you like? 어떤 작가 좋아해요? Which author do you like? 어떤 드라마 보고 있어요? 어떤 드라마 보고 있어요? What drama are you watching? 어디에서 먹고 싶어요? Where do you want to eat? 어디에서 먹고 싶어요? Where do you want to ea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